전신성 자가 면허 질환 신경병증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별할 수 있고 그 중에 오늘은 소신경신경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쇼고레니온 관련 소신경신경병증이 있을 때 환자분께서 많이 하는 표현 중에는 혀가 아파요. 발바닥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시리면서 아프다. 허벅지나 팔에 벌레에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 발에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손에 장갑을 낀 느낌이 들면서 불편하다. 손바닥이 가렵고 팔다리에 콕콕 찌르는 느낌이 든다. 팔다리가 절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쇼고레니온 병원군에 관련된 신경병증에 관해서 2019년도 발행된 책과 최근 논문 3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늘신경병증, 줄여서 SF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FN의 발생 원인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당뇨와 만성심분증과 같은 대사질환, 쇼고레니온과 루프스와 같은 자가 면역질환, 일부 감염증과 약물 부작용, 유전적인 문제, 파키스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그리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서문근육통과 구강작용과 같은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체 SFN의 대략 50% 정도는 특발성으로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가 면역질환 환자들에게 발생하는 SFN의 비율도 조사했는데요. 쇼고레니온군 환자의 45%가 소신경병증 관련 증상과 징후를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슷한 면역질환 중 전신옥마 루프스에서는 30%, 셀레압병에서는 2%에서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논문에서는 쇼고레니온군 관련 소신경병증에 관한 임상적인 특징을 분석했는데요. 이 연구에는 97명의 SFN 환자가 참여했고요. 이들에게 쇼고레니온군 진단검사를 해본 결과 25%에 해당하는 24명이 쇼고레니온군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FN의 50%는 특발성으로 발생하고요. 이 연구에 참여한 SFN 환자 중 24명은 쇼고레니온 환자분이었고요. 이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마비감이 67%, 통증이 58%, 감각이 저하된 느낌이 21%, 장갑을 낀 느낌이 33%였고요. 발생하는 부위는 모든 팔다리에 나타나는 경우가 46%였고, 한쪽에만 발생하는 경우가 13%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대체공성성을 띄웠고요. 혀와 안면에 발생한 경우도 17%에 해당됐습니다. 이 연구에서 쇼고레니온군에 관련돼서 발생한 경우와 특발성으로 발생한 경우의 차이점을 분석했는데요. 신경 밀도는 쇼고레니온군 환자들에서 발생한 경우가 낮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증상의 정도도 심했다고 분석했고요. 다음은 2019년 프랑스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연구에는 50명의 SFN 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 절반은 쇼고레니온군 관련 환자였고요. 절반은 특발성이었으며, 대략적으로 이 증상을 갖고 있는 평균 기간은 쇼고레니온군 같은 경우에는 66.5개월이었습니다. 주요 증상은 화끈거림, 시린 느낌, 압박감, 누르는 느낌, 찌릿한 정기감, 칼로 찌르는 느낌, 얼얼한 느낌,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 무딘감, 가렴증 등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는 23명이 참여했고요. 화끈거림이 91%, 바늘로 콕콕 찌르는 느낌이 87%, 장갑을 낀 듯한 느낌이 65%, 접촉, 터치에 민감한 경우가 61%로 나왔고요. 피부 관점이 44%에서 발생했으며, 누르면 뻣뻣해지는 느낌이 49%, 문지르면 통증이 증가하는 경우가 48%로 분석됐습니다. 23명의 발생 부위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주로 팔다리의 원이부, 원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몸 쪽으로 진행되는 경향성을 보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층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SF의 환자 중에 25%는 쇼고렌 중후군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반대로 쇼고렌 중후군 환자의 45%는 소신경 신경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쇼고렌 중후군 환자들에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있다면 SFN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반대로 SFN 환자들에게 건조증과 피로감, 관절통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는다면 쇼고렌 중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SFN으로 인한 증상에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잘 듣지 않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초기에 오진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이 필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